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라켓만 들고 있었던거죠 근데 지금은 뭔가 해야 될 역할이 확실히 주어지니까 움직임이 좋아진단 말이야 몰아서 때리세요? 네 집중공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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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요 좀 더 떨어뜨리는걸 생각해봐요 때리는것도 말고 그리고 백쪽은 과감하게 공략쳐도 돼요. 좀 떠도 되니까 파이팅! 파이팅! 가비까지 다 지나간다 파이팅! 그것도 강한 걸 받아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톡톡해 맞기만 해도 돼요 방금처럼 저렇게 전진해서 들어오면 더 물러야 돼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맞추고 됐다 그리고 수비도 저한테 너무 맡기려고 하지 말고 직선 과감하게 한번 때리고 다음과 해보려고 해요 동호인들 오우! 이쪽은 동호인들끼리 생각보다 패스트하게 꽉 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뒤에는 나한테 맡기 자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우 죄송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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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올라오고 편해요 아니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백 살짝 백으로 치게끔 그래야 대각으로 많이 올라요 저한테 퍼핸드로 때려 놓고 때려놓고 때려놓고 당겨 당겨 아아 대각은 완전 찬스 아니고서는 낮게 칠려고 하지 말고 높게 가요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노린단 말이에요 정대편이 넘겨야죠 저 뒤로 넘겨야죠 그쵸? 요런게 온단 말이에요 저는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육살렘한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때려 공격적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불안하면 내려놓고 들어가면 되죠 네 세게 때릴 필요없어요 그냥 푹 때려도 돼 이렇게 다 먹방으로 다 먹방으로 다 먹방으로 다 먹방으로 뱅 아이쿠 지금처럼 그래도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봐요 계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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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저랑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때리고 찬스 볼 누리려고 해요 가자 좋아 좋아 무조건 밀렸다고 해서 드롭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런 스매싱도 때려줘 느린 스매싱 까비 까비 아 이거 떴어 자신있게 해야 돼 자신있게 플레이를 커버해줄테니까 자신있게 그쵸 이리로 올라온다고 그냥 결대로 치면 이리로 올라온다고 그리고 게임 때는 더 생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이리로 올라와 contextual 아이고 주승엽 자네 아 wel 아이씨 아이고 파이팅! 놓는거? 단순한데 편하죠? 뭔가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안돼 단순하게 해야돼 그래야지 움직임도 빨라진단 말이야 믿고 놓아요 믿고 놓고 앞에 봐요 이제 커버해줄게 이런 움직임 하나가 불안하게 만드는거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가비 가비 아 죄송해요 도전 쳐보기도 해봐요 쳐보기도 해봐요 자 자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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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떠도 되니까 자신있게 오! 안보셨어 현상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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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쎄쎄 방금 쐈어 쎄쎄어 쎄쎄어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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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세수는 좀 불편한 것 같고 뭘 해야할 줄 알겠어 그치 내가 해야할게 뭔지 알겠어 근데 준전하고 나가면 내가 뭘 해야하는지 복식처럼 막아야하는지 피해야할건 뭔지 제가 놓치면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숨어버리잖아 준비만 잘해도 내가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락켓만 되고 있었던거잖아 근데 지금은 뭔가 해야할 역할이 확실히 주어지니까 움직임이 좋아진단 말이야 아껴 받게 좋지 굿 ipped 질하는 최고 웃길래 락사 굿 수호나 사러